아 아 아 아 형님들 이걸 제목에다 써야 될 거 아냐 크흡 문화상품 15만원을 걸고 지금부터 대회를 열건데 이거 제목에다 뭐라고 해야 되냐 어려운 말 어려운 말 빨리 빨리 읽기 발음 대회 어 오케이 자 시간초를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시간초를 정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앞집 팥죽은 붉은 팝푸 쫙쥐고 뒷집 콩쥐고 해치콩탱쥐고 우리집 깨쥬고 깨쥬고 야바빼 야바빼 빠 다시 앞집 시작 앞집 팥죽은 붉은 팝푸 쫙쥐고 뒷집 콩쥐고 개콩탱쥐 앞집 팥죽은 붉은 팝푸팝쥐고 앞집 팥죽은 붉은 팝푸 쫙쥐고 앞집 팥죽은 붉은 팝푸 쫙쥐고 해볼께요 6초 자 6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쉽다고요 아 진짜 그렇게 쉽나요 아 그럼 바로 갑시다 오케이 시작 앞집 팥죽은 붉은 팝푸팝쥐고 뒷집 콩쥐고 해콩다콩 콩쥐고 우리집 깨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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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위브 선우 아 진짜 너무 완벽해가지고 아 좀 안타깝네 그럼 다시한번만 자 자 시작 발음 똑바로 해라 어 россий vendetta 어 꺼져 여보세요 형님 예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다시 기회 한번만 드릴까요? 네? 기회 한번만 더 드릴까요? 네 한번 더 주세요 오케이 시작 아치팟죽은 붉은 팟풋팟죽이고 치치콩죽은 해콩이다콩콩죽뿌리죽 아 시발 안해요 그냥 나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로 시작하실건가요? 네네 예 자 시작 없는데 자막이 자막이 없다고요? 네네 자막 있어요 몰라요 어 예 나가시고요 자 여보세요 나가 말 안하면 바로 강태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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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예 시작할게요 자 시작할게요 네 바로 할께요 예 시작 시이이이 작 자 다시 하...? ev선님 시작합니다 예 시작 턱종군 풍시빨연 자 시작할게요 네 자 일단 연습하셨죠 네 자 방송소리 꺼주시고요 네 껐습니다 네 시작 발음 한 번이라도 좀 아누리끼리 하면 바로 광태예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저 이거 들어가서 음소고 좀 하고요 네 아니 압집팥쪽은 붉은팥쪽 이랬잖아 하세요 자 시작합니다 시작 압집팥쪽은 붉은팥쪽이고 뒤집공주가 해국공단공공주 우리집 깨죽은 가문깨 깨죽인데 사람들은 해국공단공공주 깨죽고 죽고 막기는 싫어하더라 도ρε 나나 흐하하하하 하하하 chu 삼 blunt 삼 empreende 삼fires 삼 empreende 삼 empreende 삼 empreende 삼 empreende 삼anie 삼arse empreende 잠깐만요 레 예 이거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잘하는거 한번만 다시 해보시면 안돼요? 한번만 다시 할 수 있어요? 어 지금 흥분해가지고 잠시만요 돈은 드리는거에요 이거는 주는거고 한번만 더 해달라고요? 예예예 자 시작 앞집 밭죽은 붉은포밭죽이고 뒤집공주건 해꽁당궁공주 우리집 깨죽은 검은깨깨죽인데 사람들은 해꽁당궁공주 깨죽고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야 이거 아무리 못해 이분이 잘하는거야 혹시 속사포랩 좋아하세요? 예 저 아웃사이더 엄청 많이 연습했어요 아웃사이더 노래 한번만 해보시면 안돼요? 제가 MR 틀어드릴게요 아 근데 아웃사이더 안한지 너무 오래가지고 그럼 무슨 노래 부르시는데요? 한 3년이나 4년전에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다가오는 이별에 대면했었네 또 자신자가 되있는게 두려워에 면했었네 꿈에도 그리나 지나신다시 없는게 되도록 오기를 바란가절 마음으로 바랍니다 기도했었네 시리당 가운데서 또한의 추위가 와사리 만나면 반영이 향해서 하나씩 바랜게 나면 내게 돌아달라고 아무리 붙잡아 모르고 부르고 부르고 하늘 소리 세어 내받아야면 대답이엇는다 내 기억 속에 너라는 사람은 존재로 완전히 내 기억 속에 너라는 사람은 존재로 완전히 예예 그만하셔도 될거같아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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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그만하시구요 예예 와 일단 지금 또 시작하자마자 또 5분만에 또 15만원 또 털렸네요 일단 정말 감사드리구요 예예 원래 별풍선을 아니 제가 문화상품권을 드린 분들은 거의 다 또 이제 아 나 이제 문화상품권 받았다고 이제 오셔갖고 또 이제 또 쏘시고 막 그러거든요 아 예 그런게 있더라구요 그런일 없어요 아 뭐가요 아 없다고요? 예 아 예 제가 직접 원해가지고 그런 말 한거 아니에요 아 이거에요? 네 잠시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4살이요 저 26살이거든요 아 형님이네요 어 말 놓을게 네네 어 야 근데 너 좀 말투가 좀 띠껍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님 제가 그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투리가 있어갖고 너 어디사냐 저 지내요 만날래? 아니요 이거가지고 뭐 할거냐 어따 쓸거냐 이걸로요? 어 자 일단 저장해놓고 이거 문화상품권이에요? 어 이거 3만원짜리야 다 어 아니 지금 바로 써 어 저 그거 채팅방 그쪽에 보여주지 마세요 독방 어 안 보여 야 이거 지금 바로 등록하라고 예예 지금 바로 등록해 어 지금 바로 등록해 뭐야 아 아 아 아 아니 주고 있다가 어떤 새끼가 초대를 눌러갖고 거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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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친거 같애 세 개는 거기다 쳤고 네 개는 거기다 쳤는데 아 지금 이거 한 장을 못 쳤고 3만원짜리 4장은 지금 쳤거든요 걔한테 근데 이거 3만원짜리 한 장을 못 준거 같애요 아까 어떤 새끼가 초대를 했는데 내가 엔터를 자꾸 누르고 있으니까 그 초대 수락을 받은거야 엔터로 아 아 그래갖고 지금 한 장을 못 줬어요 3만원짜리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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